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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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없는데 지선언니 제가 좋아하는 지선언니랑 또 왔습니다. 오늘은 정말 일링을 하려고 왔는데 또 특훈을 생각하게 될 것인가 연습생 맞나요 언니? 연습 못했어요. 맨날 말은 힐링인데 항상 뭘 찍고 있죠? 여기 홍콩이에요. 실버파울 다시 슬픈 여기 있는 몸의 날씨가 날씨가 남은 날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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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이 없어 야 근데 그 수영복이 오 이게 인천다 숲이 보이다가 수영장 보이는 거 고우 시구에 시구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잇쥐하고 계시는 건가요? 네 저 여기 산지 70년 했습니다 궁의혼이요? 여기서 결혼 5번 정도 하고 이혼 7번 정도 하셔서 고마워 오! 언니? 왜 이렇게 차 나와 응원할게요 더 샵으로 오세요 확실히 출력 날이거든요 벗겼어 입추된 밤에 춥더라 응 언니 이거... 응? 짜파. 여기가 뭔가 이뻐 내려가. 언니 사방으로 있어! 봐봐, 4군데. 진짜 기분이 차가네. 자, 나가 한 번. 우리 복싱을 보는 게 처음이어서 별로 다가오는 거 내 얼굴이 좋다 이태원은 물이 좀 뜨거웠는데 너무 뜨거웠어 오늘 해가 없었고 저한테 울컥이 없었잖아 오늘 전세기는 어떻게 돼? 하나 전세해야지 전세 배우도 하고 있는데 전세인 잘 받는 게 없네 언니? 언니 여름 쿨톤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? 아 잘 받어 콜라로이 진짜 안 그랬지 핑크가 진짜 잘 받았던 거 같아 그게 진짜 잘 받았어 이거 보다 그래도 잘 받더라 하얘 갖고 잘 받는 거 안 붙어야지 스타일더팩도 나쁘잖아 나 있어 근데 그게 엄청 꼬여 보이는데 그냥 선하긴 해 엉덩이가 오히려 엉덩이는 그게 더 이쁘더라 스파이더가 짜고 크진 않아 이건 엉덩이가 크잖아 이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야 물 시원해서 좋다 수영하면 되게 시원하겠네 우리 언제 들어간다 머리를 못 젖지겠어 얼굴이랑 수영구 하나 더 갈아입고 해야지 차가워 모자 HEHEHE 좋은데? 응 오줌봐 좋아요 매우 exceeds 목욕 pandemic 피풍 Considering 더 더 더 더 아 웃겨 언니 힘들어 언니처럼 못 해갈 것 같아 그치 걸리지 좋은 시절 다 갔어 좋은 시절 다 갔어 해 좀 떴어 약간 밝아졌는데? 아 나 그 표정 너무 웃겨 나 홀로 집에 아줌마 같은데요 나는 솔로 나가보실래요? 나는 솔로 여기가 부엌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암칵 여기가 시원 나머지는 공실로 비워두고 있어요 손이 많이 가는데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한답니다 그냥 귀하게 자라서 그리고 여기가 저희 욕조 여기가 저희 욕조에요 욕조 그리고 저희가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건물 여기는 여긴 모르겠고요 어 이거 올라가는 건가 설마? 어? 헐 어 올라가는 거 맞아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여기서 명생을 그려야 화가 너무 많아서 화를 줄이는 연습을 요즘 하고 있어요 바이빙 연습도 이렇게 한답니다 줄 타야 될 것 같아 지연아 하하하하 추워 물 차더라 중독되겠다 괜찮네 진단강 말고 진단강 진단강 밑에가 뭐야 사장 설정 어 그 위에 있는 게 멋있다 어? 봉네 그 위에 있는 게 멋있다 어? 해외보우 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